이 일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되냐면 이때 하공진과 함께 동여진부락을 공격했던 유종이라는 사람이 이 패배를 한스럽게 생각했는데 계속 걸렸던 거예요. 패배했던. 이걸 기억하고 있던 유종이 여진족 95명이 고려에 와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에 조공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공하러 와서 화주관에 도착하자 화주는 지금 함경도의 금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영흥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 유종이 이 95명을 모두 죽였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유종뿐 아니라 하공진까지도 연루되어서 유배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유배 사실을 기록하면서 전에 하공진이 이랬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 전에 하공진이 동북면에 있으면서 여진족을 함부로 공격했다가 패배한 사실을 밝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하공진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종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친종장군 유방, 중랑장, 탁사정 등과 함께 침전문 가까이에서 당직을 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고려사 세가에서 그 시기를 좀 더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1009년이에요. 목종 12년 1월 16일날 이날 목종이 병이 들거든요. 이날 왕이 관등을 하고 있었는데 관등은 뭐죠? 초파일날 하는 게 관등이잖아요. 이걸 연등회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음력 4월 8일날에서 초파일이라고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음력 1월 15일로 잡보했어요. 1월 15일날 아마 관등을 하고 그 행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 걸로 봐야 되겠죠. 16일날 왕이 관등을 하고 있는데 대부라고 하는 궁궐에서 사용하는 온갖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나서 이 불이 번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어머니, 천추태우가 있는 천추전을 태웠다. 궁궐에 굉장히 큰 화재가 난 거예요. 이걸 보고 왕이 비탄해하다가 슬퍼하다가 병이 나서 정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고려사 세가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병이 난 목종을 신하들이 이제 지키게 돼요. 신하들은 이때 고의적으로 궁궐에 누군가가 불을 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정변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 정변을 누가 일으켰을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의심한 것은 그 집주인 천추태우와 김치양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추태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까지 불을 내면서까지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물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이루어져서 진상이 밝혀지거나 할 새도 없이 바로 강조에 의해서 천추태우와 목종이 쫓겨나고 목종은 죽음을 당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화재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때 이 화재로 목종이 슬퍼하다가 병이 났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변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왕 주변의 신하들이 왕을 둘러쌉니다. 호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호위를 했냐면 왕사와 국사 두 고승 이 승려에게도 관직이 주어져서요. 고려시대는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승려가 국사고 그 다음이 왕사예요. 이 두 명의 고승과 재신, 참지정사, 유진, 중추원사, 최항 두 사람 그리고 급사중, 채충순 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은대에서 직숙했다. 은대라고 하는 것은 국왕 주변에 늘 있으면서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왕한테 뭔가를 아뢰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승지들에 모인 곳 이런 거예요. 승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승지가 고려시대에는 승선이라고 불리는데 승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에 은대라는 관청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직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퇴근하지 않고 여기에 다 앉아 있으면서 왕의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지은대사, 은대의 지사, 은대의 책임자죠. 이주정이라는 사람, 우승선, 이작인 그리고 패행, 왕의 사사로운 총애를 받는 유충정, 유행관 이 사람들은 궁궐에서 또 직숙을 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의 승려와 재상들은 은대에서 잠을 잤고 밤새 왕을 지켰고 또 지은대사 이런 사람들은 궁궐 안에서 떠나지 않고 밤을 새웠고 또 나옵니다. 친종장군 유방과 중랑장, 유종, 탁사정, 하공진 여기 하공진 이름이 나와요. 근전문에서 직숙했다. 그러니까 세 무리가 세 군데에서 밤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형부상서로 있던 진적이라는 사람도 궁궐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밤을 세웠다. 직숙했다. 호부시랑 최사위라는 사람은 모든 궁궐문을 다 닫게 하고 이걸 다 지키게 했으며 장춘문, 태정문 두 문만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문을 다 닫고 여기에 군데군데 사람들이 밤을 세우고 지키면서 왕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 화재사건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지 하는 것을 짐작해 하는 대목이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바로 옆에 있던 최충순, 최항과 함께 후사 문제를 논의했다. 내가 더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보유의를 신혈사로 보내서 신혈사는 지금 북한산에 있는 절이잖아요. 여기 보내서 대량원군을 맞이해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 긴급한 상황에서 목종은 대량원군, 현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서경도순검사 강조가 무장한 병력을 거느리고 도착해서 왕을 폐위할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사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있는 그 혼란한 중에 하공진의 관직이 바뀝니다. 중낭장이었잖아요. 중낭장이 상서좌사낭중으로 옮겼다. 이런 기록이 툭 튀어나와요. 이 상서좌사낭중이라는 것은 문신관직입니다. 문신정오품관직인데요. 상서좌사라는 건 뭐냐면 상서성이 있고 그 아래 상서육부가 있잖아요. 상서성에는 좌우사라는 게 있어서 좌사낭중, 우사낭중이 있고 이병호형예공 6부에도 각각 낭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낭중하면 모두 8명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중에 한자리로 옮긴 거예요. 왜 2호예병형공이 아니라 이병호형예공이냐고요? 조선시대는 6조의 순서를 매길 때 2호예병형공 이렇게 하는데 고려시대는 이병호형예공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맞아요. 왼쪽에 2호예 3부가 서고 오른쪽에 병형공 이렇게 3부가 세거든요. 조선시대는 왼쪽을 다 읽고 오른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2호예 병형공 이렇게 되는데 고려시대는 가까운 순으로 세는 겁니다. 이병호형예공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이래서 문신으로 옮기게 되는데 무신의 관직을 무반이라고 하잖아요. 문신은 문반이라고 하죠. 무반에서 문반으로 옮긴 이런 것을 고쳤다. 개반. 반을 고쳤다 해서 개반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공진이 개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옮기자마자 강조가 거병에서 개경 근처로 다가오자 하공진은 탁사정과 함께 강조에게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강조가 궁궐문을 열고 들어온 게 2009년 2월 3일이거든요. 아까 목종이 병인한 것이 2009년 1월 16일이니까 이 보름 정도 사이에 하공진이 중랑장에서 낭중으로 관직을 옮기면서 개반을 한 거죠. 그런데 왕을 지키고 있던 하공진이 탁사정과 함께 왕을 배신하고 강조에게 도망쳤다.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망친 거지만 강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궁궐에서 국왕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자기 편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목종은 대량원군을 불러와라 그랬고 강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북쪽에서 군대를 끌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목종과 대량원군과 강조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공진은 강조에게 배팅을 한 거죠. 강조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강조에 가서 붙은 겁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킨 거니까 이때 정변에 협력한 거죠.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실은 죽이기까지 하고 현종을 왕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강조 편에 서 있었던 하공진이 이제 뭔가 득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현종이 왕위된 다음 해 그러니까 강조가 정변에 성공하고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좌사낭중 하공진과 이때 관직이 좌사낭중으로 돼 있죠. 화주방어낭중 유종을 먼섬에 유배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전에 동북면 불악을 함부로 공격했다가 패배한 그것이 이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는지 이 고려사 기록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공진이 일찍이 동여진을 공격했다가 패배했다. 유종이 그것을 한수롭게 생각했는데 마침 여진족 95명이 내조해서 화주관에 도착하자 유종이 모두 죽였다. 이 때문에 하공진과 유종이 함께 연좌되어서 유배되었다. 그런데 왜 전일을 끌어내가지고 강조를 도왔던 이 사람들을 유배를 보낸 걸까요? 그 다음 기록이 나옵니다. 여진이 거란에 호소를 해요. 이때 여진족이 거란에 가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려 군인들이 우리 사람 여진족 95명을 갑자기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주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거란주가 거란 황제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고려 강조가 임금을 시해한 것은 대혁죄인이 군사를 내어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거 서로 맥락이 없는 기록이 왜 이렇게 한자리에 이어져 있게 된 걸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고려에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했다라고 한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고려는 계속 거란에 숨기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것이 혹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할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명분이 되어서 거란의 고려 침략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때 여진족의 역할이 있어요. 사실은 고려가 숨기려고 했던 일이 이러저러한 일입니다라고 말하자면 거란에 가서 고자질을 한 것이 여진족들이었던 거예요. 여진족이 왜 거란에 가서 이런 고자질을 했을까요? Headline